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매주 27회 가이온 서울 가이오 회상 운상 꼴발단 사축기 예예 고맙습니다. 무릎 때문에 고마워요 열심히 하는 단어가 판세에 있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린브크랩룰, 이번에 부우기 이산화퓨어리와 앞으로 어떤 거래로 또 계약하는 사람들 없이 수전소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불빨간 선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우선 이렇게 처음으로 여기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2014년도에 이제 레드 이클로 시작돼서 우출 수 있게 그 다음에 섬탈과 사업원, 사업원, 조작업원에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이뤄져서 많은 분들께서 많이 기대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018년에는 올해는 한 날 더 먹었습니다. 더 저희가 더 잘할게요.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 마음 터트리기 감정을 모두 만들 수 있는 좋은 노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얼마 전에 막 팬사인에도 했어요.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매γ기들 1, 2, 3 2, 3 1, 2, 3 1, 2, 3 안녕하세요. 오늘 하이원 서울 가요 대상에서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무무들 저희 상 받았어요. 고마워요. 그리고 저희 마마무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실 몇 주 전에 칠해주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저희가 이번에 곧 또 새로운 앨범이 나오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마마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자 다음은 올해의 발리경 시장입니다.